2010년 론칭한 브랜드 로켓 런치의 디자이너 우진호는 이번 서울 패션 이크쇼의 테마를 바보 선언이라 밝혔다. 1980년대 한국 영화 바보 선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디자이너는 이 영화가 보여준 실험 정신, 유머, 비주얼 등을 담아 이번 쇼를 전개했다. 여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입은 프레피 룩에 유화적인 터치와 유머러스함을 곁들였다는 디자이너 우진호는 톤온톤의 진즈 패널을 엮어 만든 벤츠와 경쾌한 플래드 체크를 기본으로 한 오프닝 그룹으로 컬렉션의 막을 열었다. 오프닝 그룹의 주인공인 플래드 체크를 활용한 스쿨룩의 쇼츠에 슬리브의 컬러를 달리한 코튼 셔츠를 매치했는데 특히 등 부분에 넣은 요크처럼 재단의 묘미를 살린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컬러 그라데이션과 함께 버튼으로 이은 프론트의 패널을 이용한 롱 데님 셔츠 이에 매치한 톤온톤 패치워크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한 팬츠로 색다른 청청 패션을 완성했다. 시원한 블루로 강렬한 컬러 액센트 효과를 준 시어석커 소재 블레이저와 슈츠 셋업에 이어서 화이트 패널을 가미해 그래픽 효과를 연출한 스포티 스웨트 셔츠와 여유로운 실루엣의 시어석커 팬츠를 선보였다. 시어석커란 굵기나 꼬임이 다른 두 종류의 실을 배열해 가공하면 수축의 정도 차이에 따라 오그라든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렇듯 경사 방향으로 수축된 부분이 있는 평직의 면증물이다. 시즌에 걸맞은 시원한 블루 컬러의 스웨이드 블루 종이는 크롭트 셔츠와 시어석커 쇼츠를 매치하고 강렬한 오렌지 컬러의 아이섀도를 비롯해 80년대의 상징인 오버사이즈의 링 이어링으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컬러풀 스포티 티셔츠를 매치한 슬리브리스의 데님 점프 수트에는 편안한 웨지 스트랩 샌들을 매치해 젊고 발랄한 스트리트 감성을 웨어러블하게 제안했다. 이어서 버튼 디테일의 패널 스커트에는 브랜드명인 로켓 런치의 알파벳 R과 L을 모티프로 하고 집업 프런트로 스포티 터치를 가미한 롱 바서티 코트를 매치해 등장시켰다. 브랜드명인 로켓 런치